질키미 두번째 투수 윤석원 3-1에 카운트 반영호 투수를 막고 빠져나갔습니다 홍창기가 3루를 지나서 홈까지, 홈까지! 파고들어왔습니다 스쿼트 7 대 3 넉점차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성주 오늘도 적시타 지금 타구가 굉장히 위험했어요. 문석원 선수를 맞고 나갔죠. 워낙 정타가 됐고. 글로벌을 썼는데 정말 다행이네요. 문석원 선수는 안 타도 좋지만 정말 다행입니다. 다행이네요 정말. 정말 다행입니다. 결국 이렇게 윤석원 선수의 자피 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팀 회의로드고요.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